다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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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리 음음 따구 자우 이게 기분도 아니야 대답이 좋다 근데 음음 따구 자우 음음음 음음 음음 노래에 따라서 이런 장님도 들어간다 한 개 맞은 게 맞은데 인간 가락이지 가락 이런 것들 노래에 따라서 가락이 하나씩 들어가야 맛은 나지 진도알이랑도 가락이 들어가야지 가락이 안들어가면 맛이 안나잖아 원방맞아 금손만 뛰었어 똑같아 가락 저게는 롱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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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- LCH 나 재밌을 판이야 치고나러 가고은 widget ting에서 언제 설정 hein 어려운 게 재밌는 때가 있어. 배워놓으면 좋지. 이거는 우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.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미녀 장군은 배워놓으면 늙어서 방에 앉아있어도 이것만 갖고 놀 수 있어요. 농악은 띠아지잖아. 여름이 함께 띠아지니까 못하는데 승차도 못하고 소리도 나이 먹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배워놓으면 다 시험문을 담아요. 죽을 때가 시험문을 담아요. 비닐 담아요. 굉장히 어렵다고 장군이. 나도 못때리지. 가락이 어렵다고. 한자락으로만 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박만 배우는데 원박도 원박이지만 한자락으로만 못 때려주잖아. 중중머리 있지. 중중머리 있지. 국거리 있지. 중머리 있지. 새 마치 있지. 자진머리 있지. 많아. 이게. 자진믋자백이 있지. 자진믋자백의 장단은 좀 어렵지. 자진믋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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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